아 하창한 오후 전 이런 날 품격있게 갤러리를 찾아요 아 굿겨울 분위기 그림 모두 굿겨울 어 이 그림은 프랑스산인가 바로 그때 우한 워킹으로 다가오는 그녀 Who are you? 이 그림 어때요? 좋은데요? 다시 태어나면 난 화가가 될 거예요 당신처럼요 전 더이상 상류층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 거기서 내려왔거든요 어디에서요? 여기서요 이렇게 이렇게 언니 나 좀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언니 나 좀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어 역시 이 언니 센스 만점 옷 색깔처럼 너는 정말 핫한 언니 김선아씨입니다 꿈이 있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김선아씨 안녕하십니까 어머 아니 제가 언니 만나러 간다고 그랬더니 다들 따라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말리고 오느냐고 내가 오래 걸렸어 나 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머리에 뿡 들어가야지 요즘 뭐 제2의 전성기다 지금 정말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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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가 나왔다 네 최근 드라마에서 비밀을 간직한 간병인 박복자로 등장 수박한 모습의 회장님이 홀 다 빠졌죠 그런데 상류사회 지출을 위한 복자의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씬스틸러 두 얼굴의 박복자로 큰 사랑을 받았죠 악역이 처음이었죠 어떻게 보면 악역인데 악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없더라고 주변 반응들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놀랬었던 게 1부 나가고 나서 너무 좋다 너무 재미있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 3부까지 막 그러다가 4부에 우리 캣 고양이 막 들고 막 걸어가서 옹규한테 뭐 야 너 나가 여기부터 이제 사람들 갑자기 연락이 진짜 뚝 끈 거예요 이 복자라는 캐릭터가 기존 김선아 씨가 맡았던 역할들과는 너무 많이 달라서 어떻게 역할을 김선아 씨가 결정을 하게 됐을까라는 조금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좋은 거 우리 남자 만날데랑 비슷하게 남자 만날데랑 비슷하게 역할도 그렇게 만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나 또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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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이상한 데로 뻗쳐서 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쏟은 때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감독님 너무너무 만나 뵙고 다시 꼭 하고 싶었었고 그게 이제 12년만에 동잠순 이후로 그래서 또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